아마 오늘 엔딩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이 그렇게 컨텐츠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 그래서 무료 DLC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자. 시간의 끝. 피날레. 이야기 1부터 피날레인데? 딱 기다려라, 노란 코스 형. 내가 간다. 대단원해놔. 난 정말로 세프가 누군지 알아봐줄래? 내 책이 끓는 것만 갖고 그래. 그곳은 언제나 다 섰시다. 세치기는 안 돼요. 자네의 죄목은 어떤 법적 용어로 불러야 하나? 이거 한국어 안 쳐지네. 키보드도, 키보드도 되나? 키보드 안 되네. 안 거라 해. 한국어도 안 되는, 한글도 안 되는. 님은 왜 여기 있어요? 옥성이 좋으시네요. 옥성이 좋으시네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들어가보자. 노란 코털. 노란 코털. 포잉. 아, 살려줘. 안 뜨거. 성격이 너무 급했다. 뭐야, 얘는? 아씨. 뭐야, 얘는? 아니! 허, 처음부터구나. 아니, 쟤들이 뭔지 몰라서 당했어. 천천히 가면 되겠지? 아, 너무 급하게 간다. 근데 이런 맵은 왠지 빨리빨리 가고 싶어. 아, 너무 급하게 간다. 아, 너무 급하게 간다. 가고 싶어. 조심조심 갑시다 뭐지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들고 있으면 점프가 안 되네요 아야 2단 점프가 안 돼 이거 있으면 사라지나? 안 사라지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니면 2단 점프가 아니라 1분만 점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겠지? 균열 토큰 뭐야 저거 아 패링하고 싶다 그런 거 보니까 왼쪽에 한 번 들렀다가 가는 거지 잠깐만 야 모자 억지로 여러 개 쓰게 하지마 슬더스 메타에 이벤트 나왔다면서요 대신하 대신하 아이고 능지가 아이고 아이고 근데 왜 불붕키는 왜 아야야야야 아니 아이 체크포인트도 없었는데 체크포인트가 있었구나 혜자겜 뭐야 이거 아 하나는 위고 하나는 아래구나 드디어 사일런트에게 봄날이 오는가 어디야 여기야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거는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뭐야 모자리다 이런 가면 쓴 애가 돌아다니면 졸라 무섭겠다 아이고 이방할 때껄 순벌을 다 빼먹어 근데 능지 여롱에 넣으면 첫 턴에 다 조지겠는데요 아이고 젠장 그리고 뱀싱물한테 처맞고 바로 상코스트가 되는데 뭐야 왜 안 올라갈까 이거 써줘 아으!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천천히 침착하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가려다가 맞는거지 3세맨인데 당하자면 18콕 다양성에 재활용까지 쓰면 둘 다 똑같은 길이지 무죄어 다 나왔어 뭐야 모법관이네 나다 어디 한번 심판해봐라 넌 착한 것 같네 아마도 나 살려줄게 넥스트 뭐라는 거야 대체 내가 바로 정이다 진짜 또라이 같아 진심이야 또라이 마치 저거 아 뭐야 아니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 옆으로 피해야되나 아니 때리기가 힘드네 음 저때 때릴 수 있구나 넌 내 상대가 안 돼 마피아다 스커즈님 반갑습니다 넌 내 상대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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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메연다 말 덤심 그런데 제가 다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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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ushing!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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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다, 패턴. 그냥 걸어서 피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 화면 좀 정신없다. 네모네모 빛 맞았네, 혹시. 야, 저거 왜 맞아? 화면이 너무 정신없어서 비트레이트가 감당이 안 되나 보다. 저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왜 피했을 때도 있고 안 피했을 때도 있지? 에너지 파! 우리가 도와야 한다. 도와주는데. 여전히 가야 한다. 여전히 가야 한다. 여전히 가야 한다. 그냥 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왜 이렇게 썬들이 없어 이번엔 또 뭘로 때리는 거야 이제 저거 띵 해서 안 맞는데 아 이번엔 다른 애가 도와주는구나 계약을 하고 저 소녀를 완전히 꺼지게 만들어버리자고 어 계약했다 내가 만들테니 넌 던자 이렇게 하고 나서 때리는 거구나 백색 두더지는 인간 났습니다 야!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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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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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는 아이템 떨어뜨린다 마피아 좋은 생각났다 마피아 폭발하면 작은 모자 소녀는 유용한 아이템 얻는다 마피아 세상을 구하기 위해 폭발해야만 한다 아프다 아프다 작은 소녀가 성공하면 시간을 뒤돌려 마피아 되돌아온다 마피아 친구들이여 마피아 친구들이여 망설일 시간 없다 당신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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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 이 아이템은 이제 제껍니다 의지가 차가운다 의지가 차가운다 의지가 차가운다 우린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아 겟 노스 말넘심 이것은 맞아도 되는 건가? técnica 상태를 보니까 무적 같은 거 아닐까? 상태를 보니까 무적 같은 거 아닐까? 아니네 야 무적 맞네 야 일로 와봐 이것도 방장 사기네비네 야 일로 와봐 귀엽네 음 더 때려봐 파워 오버 웰밍 와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오는 거 다 잃어버리자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과거로 돌아가면 얘도 부활하잖아 돌아오는 과제 육선 비트레이트로는 담을 수 없었던 해치웠나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시간 조각을 떨어뜨려 빨간 두건 소녀가 마피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빌려주시겠습니까? 멀티엔딩이야? 싫어 곧 빌려주세요 곧 곧 빌려가 좋지 빌려 빌렀빌리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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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시계가 40개인가 50개인가 그정도가 끝일텐데 아마 40개가 끝인가 집에간다 안녕 아씨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야 니들 우리를 더다시 말아줘 구질구질하네 또다른 계약하자 구질구질하네 아 이놈의 인기 철이가 꺼져 나 집에 갈거야 꺼져 구질구질한 것들 이놈의 인기란 끝인가 끝인가 드디어 와 엔딩 크레딧 점프되나 점프 안되네 끝 모래시계 40개가 끝인가 보다 34개인가 보니깐 끝 빨간망토 저러면 죽나 마피아한테 걸려서 죽나 애니메이션 팀 레벨 디자인 라이팅 팀 재미있긴 한데 갓겜 까지는 아니지 않나 아니 왜 보석이지 먹을 수도 없는데 암튼 뭐 재미네요 재미없었으면 진작에 빨스런했지 건배 2 3 화장실이다 화장실이다 더럽게 널 건데 타임 게임이요 우리 팬들 감사합니다 빅포구 배는 좀 도고맨 안해요 그러게요 빨간 망터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인형으로 만들었네 쟤들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자는 거겠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자는 거겠죠? 왜 85%야? 왜지? 어째서 100%가 아닌 것이지? 이것 때문인가 보다 이것 때문인가 보다 이것 다 안 모아서 시계가 % 아닐까요? 아 시계 이것도 아직 안 만들었네 시간정지 털실뭉치 근데 저 털실뭉치는 없어도 엔딩을 보는구나 시간 균열 이거 너무 찾기 귀찮다 진짜 귀찮으면 안하면 되지 꺼져 여기도 숨겨진 방이 하나 있을란가? 다른 방에는 숨겨진 방이 있었는데 여기 아 저기가 숨겨진 방이지 여기 여기는 들어갔었으니까 음 여기에도 숨겨진 방이 있을란가? 내려가요 여기는 숨겨진 방이 없나 보다 여기는 숨겨진 방이 없나 보다 바로 보수전으로 갈 수 없나 없네요 선택지 궁금하잖아 근데 다시 가기는 또 귀찮네요 뭔가 귀찮아 그냥 끝낼까 딱히 미련이 남진 않는데 갓 가차는 다 돌렸나? 가차는 다 돌렸네요 가차는 다 돌렸네요 그러면은 모자걸은 이걸로 끝내줘 비춰덕으로 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